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... 아,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... 아, 그거 알 거야! 내 매력을! 왜 몰라? 왜 몰라, 왜 몰라, 왜 몰라. 아, 지금 좀 지나고 해야 할 것 같아요. 아, 좀 떨린다. 아, 저 낯가림 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메이제이와트 주주님에서 개별 커플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입니다. 여러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좀 하나도... 안녕하세요. 어, 재혈 씨 왜 안 하냐는 말을 아마 얼른 한 1500번 정도 물어볼 텐데 재혈 씨는 다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. 이거 봐, 현서가, 현서 언니가 지금 팬티 인증했죠? 그거 너무 꽉 껴요. 혹시 잘 못 입어요? 아, 진짜요? 네, 너무 꽉 껴요. 근데 팬티 맞으려면 살 빼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여기 살 뺀다고. 헉! 나 입고 있어. 봅시다. 네? 그지? 선서 팬티 보실 분. 아유! 맑은색 팬티예요? 네. 어, 한 번 버려. 아, 그걸 왜 또... 어, 저 한 번 다 아세요? 네? 안 볼게요, 저 안 볼게요. 두 분 사업 확인해 주세요. 네. 오, 입었어요. 케빈클라인. 바이애스 팬티? 위에도 케빈클라인이에요? 아, 짝짝이에요, 옷을. 여자들은 속옷을 짝짝이 입는 거랑 엄청 신경 쓰지 않으세요. 재혈 씨는 좀 안 맞춰야 될까요? 저 각각이 맞추던데 오늘 안 맞췄어요. 필요해요, 근데. 맞추면 좀 좋아요. 좋지 않을까요? 제 말은 그 말이 안 돼요. 네, 필요해요. 속옷이 필요할 거예요. 공기동 탈모 씨 인사 받아야지. 안녕하세요. 아, 나의 방식에 오잉크가 했는데 화분이 잘한다. 불같은 영역인데 화분까지 마셔요, 라인블방송. 맞다. 라인블방송에서 화분까지 마세요. 아, 제가 왜 그러세요, 진짜로. 아, 리얼 연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. 진짜 없어. 탈모르파티. 아. 탈모르파티. 짠 짠 짠 짠 짠! 패러리 님 아 못봤어 다시 뭐가 다시죠? 이거요? 악! 이거 보았는데요, 이거 보았는데요? 앞에 형광 대지새끼 있다 뭐야. 하하하하! 하하하하! 기꼬멸? 기꼬멸이 뭐예요? 기꼬멸? 기.. 기농이 토치멸.. 악! 하하하하 그거 맞는 것 같은데.. 쟤가 기꼬멸 거리고있어! 기꼬멸 맞는데 같은데요? 기꼬멸잠은 뭐야? 기도의 고추 30cm 겠지 기도의 고추 30cm 겠지 기도의 고추 30cm 겠지 아 빨리 두 분 저거 싸주실 때가 저거 댄스 해달라고 댄스 해달라고 자 댄스 저 안목식 출발할게요 현서씨 하는데 되게 춤을 잘 춰 노래도 잘 못 춰 아니 근데 내가 춤 안 추신 너무 오래됐어요 아 진짜 어 잘하는데? 나 진짜로 해 나 진짜로 할 줄은 몰랐어 현서님 이번에 예비군 춘전에서 완전 춘 춘파! 현서제이의 성적 판타지는? 저는 포박 포박술 포박술 이거 살짝 한국 좋아해요 제가 한국보다 다른거 좋아해요 현서제이요 저는 제제 요즘 제이가 더 적극적? 아 그거 얘기하면 제이지이 울수도 있어요 제가 더 적극적이다 왜냐면 요즘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슬퍼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패한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게 더 슬퍼요 왜냐면 댓글에 막 전쟁이다라고 하는거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 좀 더 슬퍼요 제이씨가 그랬을 때 실제로 그걸 울었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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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울었어요 하하하하 근데 그게 약간 그전에 그랬던게 컨셉이기도 하지만 아니 컨셉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하하하하 맨 처음에 제가 제이랑 친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이가 친구라고 해서 박현서를 딱 만났어요 미인 생긴게 호미법 깊게 돼있어 한 번 말씀해 하하하하 하하하 아무 말하는 중까지는 야하 말을 시작하는 중간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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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들.. 진짜 땡큐.. 뻥 안 치고! 뻥 안 치고! 어떻게 됐냐면 막 얘기로.. 전 여기서.. 얜 그냥 친구다! 만약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나한테 고백했을 확률이.. 고백했을 확률은 좀 있죠. 예뻐로? 진짜로? 네. 그 당시에는 저는 현서씨가 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. 저 근데 진짜 제시! 하나 하나 할게요. 요즘 현서가 예뻐보여요.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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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니까 나 그렇지 않은 건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니까 고백해! 콘텐츠 그냥 조금만 뽑을게요. 고백해! 아니 없어x3 이걸 핸드폰에 조금만 빼고 갈게요.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Let's go! 자 그럼 썸네일부터 찍을게요. 제가 제이한테 예쁘다고 하니까 너 여기서 깜짝 놀란 상황. 자 썸네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자 이거 썸네일이고요. 자 이제 진짜 리얼 영상 갈게요. Let's go! Let's go! 나 진짜 한마디만 할게. 왜요? 꿈이 있어요? 나 진짜 현서가 예뻐 보여. 뭐라고? 말을 시작하는 순간? 말을 시작하는 순간? 말을 시작하는 순간? 제이야. 어? 할 말 있다. 뭐? 나 좋아해 혹시? 제이야. 할 말 있다. 뭐? 나 중이야. 여자로. 뭐? 인사. 쉽게.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